드디어 끝났구나 이거는 전 시간대에 모든 연표가 나오지가 않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 다 나왔으면 좋았을걸요 그쵸 상국은 담마시안 주고 대원수는 뭐고 학칙 주고요 서욕도어를 강아지 주고 후계자를 한략이라고 해줍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신무장 두개 신무장 두명 더 누룽해서 할걸 자 먼저 대륙재패부터 한번 보죠 오완족 내가 다 잡아죽이였는데 음 개가 말을 이겼다 음 개가 말을 이겼다 음 음 음 정작 우리 상병 쓸 줄 아는 장군 없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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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누구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대륙재폐형 엔딩이